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고3 3월 학력평가 화학에 대한 총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시험을 치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험 치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보통 이럴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으나 1등급은 받기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총평은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한 번씩 오답노트를 해봤다면 어?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이네?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정답이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다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3월에 시험을 치르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해서 좀 약간 이제 좀 손해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연습이 많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배분을 잘 하면서 6평까지 좀 연습하고 6평 이후에 9평부터 우리가 시간 배분 연습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서 좀 내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괜찮아요. 제가 격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간 배분은 잘 연습할 수 있었다라는 거. 허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쌤이 이제 그 전에 캐스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3월 모의고사는 그 전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3월 모의고사에서 뭐지? 이거 완전 처음 보는 유형인데 자료 해석을 못하겠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서 봤다? 그렇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잘 했고요. 처음 보는 유형이 있으시다면 이제 문제풀이 하나하나 기출문제 분석 다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거 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간단하게 또 이렇게 써봤어요. 자 좀 신유형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8번 같은 경우는 동의원소 문제인데요. 쌤은 이제 엔제 같은 것들 만들 때 이 8번과 같은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건 화학이 아니고 약간 확통 같은 느낌인데 조금 이제 잔머리를 좀 빠르게 굴리지 못했던 친구들은 8번 뭐지? 이거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름 신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는 주사위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이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사고력 문제, 응용 문제였다라는 거 굉장히 수능형 문제로 잘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석해서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5번 문제를 쌤이 봤을 때 산화환원 반응에 이제 양적 관계가 나왔는데 전화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화 그 전에 개정 전에 아주 어렵게 나왔던 모의고사 유형인데 그 유형 이 파트가 산화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문제 푸는 방법들도 산화 수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 총 전화량 보존 법칙 쓰는 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쌤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사쪽은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봤는데 어 막 되게 좀 이제 한번 계산 실수할 수는 있죠. 그래서 계산 실수가 좀 없다면 내가 그래도 한 10분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가 4페이지에 모두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문제들을 언급은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3월 모의고사를 우리 학생들이 치르고 뭐야 완전 처음 보는 유형인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문제풀이 개념 다 마무리 되셨죠? 네 문제풀이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감사합니다.